한글자막 by 김재현 조금리야, 웃다 나랑 결혼해줄래? 개치매 알레르기가 있어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 결혼을 하지마 인스타에 누우비를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올려 의아 수모야 형, 먹먹먹이야, 인마! 이런 배가 보기라고! 저거 자고 앉아있어 제가 살게, 저한테 파세요, 네? 나 돈 없어! 저는 병원이 몸에 아주 딱 맞는 운동을 재단할 겁니다 비용은요?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룬이 맡아줄 사람 찾아주면 내가 갈아줄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반려견이랑 같이 끌하기는 면역력도 훨씬 더 높 너도 킹스민이 될 수 없어 저요? 어? 나이 어떤 이 새끼를 계속 여기다 버려! 얘가 되게 행복해하네 에이스라매 토루야, 토루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 옳지 개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은 서울에 없어 아, 형이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어?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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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서 케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